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키즈 빛나는 스키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DVD랑 블루레일을 한번 시켜봤어요 찾아보니까 아직 이거밖에 없는데 더 있나? 우선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것만 구입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 없어서 제가 또 지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금색은 2019년 월드투어고요 한번 봐야겠다 궁금해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포카가 있나? 제가 그 전 콘서트 영상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한번 제가 정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티커인가 봐요 포스트 카드가 있다 포스트 카드가 있다 챕터 1 스테이지에서 벌써 3년 전이니까 확실히 애기애기 하네요 멤버들이 디스트릭 라인 선정가도 있었고 콘서트인가봐요 콘서트인가봐요 한번 봐야겠어요 확실히 이게 현진이 단발 전에 했던 거죠 이때부터 나침범은 있었네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다 역사를 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코 1&2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인화 사진 재질인 것 같아요 진짜 인화 사진 진짜 인화 사진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쵸?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나이신 소대로 아이고 애기애기 합니다 너무 예쁜 눈에 힘이 좀 덜 들어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까지 있는 구성이고요 얘는 이제 스티커고 얘는 금색이라서 얘가 블루레이 맞죠? 비디오인데? 어? 얘가 블루레이인가 봐 읽어보고 있어요 이게 블루레이다 이게 dvd구 근데 이거는 금색이에요 대신에 여기는 사진은 없고 스티커랑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미니 포스터 그런 구성이구나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미니 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애기애기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스티커 어? 다른 스티커네? 다른 스티커네요 dvd가 좀 더 밝은 버전 블루레이가 조금 어두운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디스크는 두 개 있고요 또 사진집이 또 틀리겠죠? 오? dvd가 사진집이 대신에 더 두꺼워 본래보다 한번 대강 볼게요 영복이다 아 귀여워 영복이 옆모습 너무 애기같애 찬이도 어리고 확실히 3년이 굉장히 어리네요 현진이는 이때부터 잘생기긴 했는데 미모가 이렇게 뭐 있어진거지? 이게 누구야 누구 영복이구나 아 귀여워 승민이 애기애기 하고 이애이는 더 애기네요 이때는 무슨 노래가 들어있나 제가 dvd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머 예쁘게 나왔어 아 이뻐 아 이런 구성이구나 이제 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성이군요 제가 또 열심히 모아 볼게요 입덕초라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콘서트까지 더 많이 파악해서 콘서트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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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